86번 문제 볼게요. 환경부 장관이 패스처리업자에게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, 그러니까 취소나 영업정지 명할 수 있는 기준이 뭐냐 그랬어요. 요겁니다. 취소나 영업정 6개월 이내 영업정지하는 경우는 다른 사람한테 등록증 대여했을 때 1회에 2회 이상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을 때 고의 또는 중개한 과실로 패스처리 영업을 부실하게 했을 때 그러니까 고의라는 말 중요해요. 고의 혹은 아주 그냥 과실은 안 되고 심각한 과실로 영업정지 처분 기간 내에 영업회의를 했을 때 요 때예요. 자 그러면 틀린 거 찾아볼게요. 1번 맞죠? 2번은 맞죠? 3번은 영업정지 처분 맞네요. 4번 등록 후 1년 이상 계속해서 영업실장 없는 경우 요건 아닙니다. 그래서 4번 정답. 87번 볼게요. 자 1일 800큐빅미터 폐수가 배출되는 사업장의 환경기술인 자격에 관한 기준은 그랬어요. 자 하루에 800큐빅미터면은 우리 몇 종 사업장에 들어가요? 2종에 들어가요. 그러면은 이제 환경기술인 기준을 2종일 때 찾아야 되는 거죠. 자 1종일 때는 네 수직 기사 이상의 한 명 그죠? 그 다음 2종은요 산업기사 이상 한 명 이런 식으로 여러분 정한 거 있잖아요. 그거를 보는 거죠. 그래서 우리 지금 이번에는 2번이 정답이에요. 2종이면은 산업기사 이상 한 명입니다. 그럼 볼까요? 1종일 때 기사 한 명, 2종일 때 산업기사 한 명 이상. 그 다음 3종일 때는 산업기사나 기능사 또는 3년 이상 종사자 한 명. 4, 5종은요 인명자, 피고용인 중 인명자 한 명이에요. 그래서 정답은 몇 번? 2번이 돼요. 자 88번 이것도 여러분 자주 나오는 문제 반드시 외워야 되는 문제죠. 정답 몇 번? 해발고도 400m 그죠? 그 다음에 경사도는 15% 2번이 정답. 89번 초과부가금 산정 시 적용되는 위반의 수별 부가계수 자 이거 이거 얼마예요? 1.5, 1.8입니다. 그래서 여기 처음 위반했을 때는 1.8이고요. 그 다음 그 다음부터는 곱하기 1.5 계속 해주면 돼요. 그래서 우리 2회다. 그러면 첫 번째는 1.8이고 2회 때는 1.5, 3회 때는 또 1.5 이런 식으로 곱하는 거죠. 그래서 정답은 4번. 90번 볼게요. 비점오염은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할 때 제출하는 비점오염 저감계획서에 포함될 사항. 요게 중요한 거죠. 가장 거리가 먼 것은. 자 우리 비점오염 저감계획엔 비점오염 관련 현황, 저감 방안, 그 다음에 설치계획, 그 다음에 모니터링 유지관리 방안 요게 나와야 돼요. 자 그러면은 여기에 포함될 거 아닌 거는 뭐예요? 비점오염 관련 현황은 맞네요. 비점오염 저감시설 설치계획. 그 다음에 비점오염은 관리가 아니고 비점오염 저감시설 관리죠. 저감시설을 유지관리 모니터링 방안. 그래서 3번이 틀렸네요. 91번 비점오염원 관리지역 지정기준이 오른 것은 그랬어요. 자 요것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. 숫자 위주로 여러분 제가 해설에다가 볼드채로 해놓은 부분 있죠? 그거 위주로 보시면 됩니다. 자 볼게요. 하천오소 수질 및 수생태계에 관한 환경기준에 미달하는 유역으로 유달부하량 중 비점오염 기여율이 50% 이상인 지역이에요. 이 아니죠. 이상이에요. 그죠? 그러니까 1번 틀렸네요. 그 다음 2번 비점오 물질에 의하여 자연생태계의 중대한 위해가 초래되거나 초래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. 그 다음 3번 인구 자 볼드채죠? 100만명 이상의 도시로서 비점오염 관리가 필요한 지역 인구 50만 아니죠? 100만 3번도 그래서 틀렸네요. 그 다음 4번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로 지정된 지역으로 비점오염 관리가 필요한 지역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요? 관광지구 아니죠. 그래서 2번 또 틀렸어요. 자 그 다음 지질이나 지층구조가 특이하여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죠. 이게 4번이네요. 그래서 정답 옳은 거는 4번이 되겠습니다. 아 yani 아 아 哦 uh 아 아